2024년 8월 마지막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태민과 엔믹스. 디지털 응원 점수, 방송의 수 점수, K-POP 팬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군? 네, 엔믹스 축하드립니다. 소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PD님 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PD님 감사합니다. PD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쿼드 직원 언니 오빠들 지영호 부부장님 보고 계시죠? 저희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엔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oo Woo Oh Woo 네 Woo Woo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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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